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은 지난 2006년 10%를 줄인 이후 지금까지 3,058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쪽이 각각 내세고 있는 근거는 뭔지 신용식 기자가 이 내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한 이사를 포함해 2.6명입니다.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미국, 일본과 비슷한데 독일보다는 적습니다. 그래서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했는데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제안한 증원 숫자는 351명, 18년 전 줄였던 인원을 회복하는 수준입니다. 여기에 지방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매년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노인 의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 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확대 규모는 그래서 파격적인 수준이 될 거라는 얘기가 들립니다. 최소 1천 명 이상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0년 뒤 우리나라 의사 수가 2만 7천 명 정도 부족할 거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적어도 1천 명씩 10년 동안 의사 1만 명 정도가 늘어나야 그나마 의료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의사 증언이 늘어나야 인기 진료가 편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반면 의사 증언을 반대하는 의료계는 계속되는 인구 감소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 인구 감소는 세계 최대 속도인데 의사 늘어나는 속도까지 빨라지면 25년 뒤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앞선 5.87명이 된다는 겁니다. 게다가 의사가 늘어나면 과잉 진료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. SBS 신용식입니다. baki ber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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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r fabi pi su53 pabu Milli geriat